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자기 데리고 와서 놀랬죠? 어... 그땐... 아휴... 역시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인가 보다 형 내일 봐요 어어 그래 잘가 음... 아... 잠... 잠시... 아... 이... 이거 뭔가... 으으으으음... 안... 싫어서 피한 게 아니라고요. 모르겠어요.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, 그들이 뭘 원하는지, 어떻게 하면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, 내가 뭘 잘못했는지... 그건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? 그 왜? 난 걔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, 왜 너만 바뀌어야 하는 거지? 이제까지 넌 너답게 살아왔었는데, 이제 와서 그들에게 맞춰 바뀌어야 되는 걸까? 그런 건 같이 하는 거야. 네가 잘못하고 있어서 너만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,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해. 그러니까, 곧 다들 익숙해질 거야. 왜? 네가 그러고 싶어하니까. 그런 건 몰라도 되는데... 저기... 이런 데서 자면 안 된다고... 아이고... 좀 지루한 얘기했다고 금방 자버리다니... 근데... 어떻게 알았어요? 제가 여기... 오고 싶어했던 거... 어? 아... 그야... 나도 예전엔 그랬으니까. 네 눈에 씌어 있었어. 나 거기 가고 싶어... 하고... 고마워요. 너... 날... 이해해줘서... 아... 근데... 나... 반말해도 되지? 네... 참... 일찍도 물어보시네요. 미끄 puedes 해 Velocко rooms 왜 이거냐고 어?